음악 따뜻한 목바람이 부는 4월 2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강하였습니다.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를 믿고 비대면 수업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어르신들의 열정에 힘입어 보다 더 유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성동어르신들 환영합니다. 2022년 2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. 2022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성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역량강화는 진로개척과 새로운 삶의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. 둘째, 자기이해는 주체적인 삶의 전환을 위해 스스로 성찰하며 인생비전을 설계하는 교육과정입니다. 셋째, 사회참여는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2022년 2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목은 무료 프로그램 46개, 실비 프로그램 10개로 총 56개 과목이 운영됩니다. 2022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분기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첫째, 소강인원의 증가입니다. 비대면 실시간 화상수업 진행 시에는 대기자 분들도 청강이 가능합니다. 둘째, 신규과목 증가입니다. 중국어, 나도 바리스타 등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. 셋째, 사회특강 수업 편성입니다. 명장영화로 영업 외우기, 정리의 수납교실 등은 사회특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 교재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?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재명, 금액, 출판사 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MS팀즈 또는 줌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업 시작 전 미리 설치를 해주시면 빠른 참여가 가능합니다. 프로그램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결석 시 소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. 프로그램별 특성 및 운영 파악과 수강 회원들의 개별적인 의견 사항 반영, 다음 분기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어르신들의 욕구 반영을 위해 개강 후 4주 뒤 모니터링이 진행되니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성동로인종합 복지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